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분묘기지권의 지료청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2800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전원화비체 판결이고요. 지료청구의 내용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의 임야 소유자고요. 피고가 분묘 주인인데 원심이 지료를 주라고 했는데 피고가 상고를 했죠. 판례하고 다르다 이렇게 상고를 했더니 대법원이 원래 판례 변경해서 상고 기각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분묘기지권으로 해서 나온 사건인데 기사도 좀 나오고 했는데 분묘기지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토지의 사용가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임야를 내가 매수를 했는데 거기 분묘가 있으면 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토지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겠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지금 결국은 지료청구지만 지료청구 이전에 이 분묘를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에 대한 사전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피고의 조부는 40년 7월, 1940년 7월에 사망했고 피고의 아버지는 196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에 이 임야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합니다. 취득하고 나서 피고를 상대로 분묘 점유에 따른 소유권 취득일 그러니까 자기 2014년 소유권 취득일부터 지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때 피고가 나는 분묘기지권, 판례에 의해서 20년간 평온하게 분묘를 쓰고 있으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라는 판례에 의해서 시유 취득했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원심이 대법원 판례하고 달리 지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종전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관습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산에다가 토지를 묻어 만들어 놓으면 함부로 땅 주인이 그걸 가져가게 할 수 없다. 이런 관습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대법원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비효를 사용했을 때 따른 비용 이 비용을 우리 관습에서는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고 그동안은 지료 청구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판례도 있었어요. 분묘기지권을 성집할 때부터 지료가 발생한다는 판례도 있었는데 대다수의 판결은 지료를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에 장사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한해서만 지금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거죠. 어쨌든 분묘기지권은 아직까지도 여러 묘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료가 인정이 되면 2년간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이 소멸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원합의제 판결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지료가 인정이 되면 미지급을 이유로 분묘기지권이 소멸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장사법 시행을 이전에 설치된 분묘가 20년이 지나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시후 취득을 할 수 있다. 이건 여전히 확인하는 거죠. 똑같이. 대신에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시작일이 중요합니다. 지료를 청구한 날에 시작한다. 좀 이상하죠? 지료가 그전에는 없다가 당사자가 청구하면 지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형평성 함재 조정이라고 합니다. 별개의견, 상고기각에는 똑같은데 별개의견은 설치시부터 지료가 발생한다. 이게 별개의견이었고 반대의견은 종전처럼 지료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반대의견은 별개의견을 가장 제어할 필요 없고 기억할 것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료를 청구한 날. 이 판결은 지료 청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분묘기지권에 관한 문제는 이 사건이냐에서 분묘를 없앨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핫 이슈인데 그 방법이 딱히 없었는데 지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면 지료 미지금을 이유로 분묘를 옮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지료 2년간 미지금하려면 지료가 발생해야 되는데 이 판례에 따르면 지료가 발생한 것은 청구할 때부터다. 청구하지 않으면 지료가 발생하지 않고 우정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판결은 야산에 있는 임야 내 땅에 임야가의 무덤이 있다. 그러면 지료를 빨리 청구하라는 겁니다. 빨리 청구하고 청구한 다음에 지료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2년간 지료를 안 주게 되면 언제든지 이 무효를 옮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중요합니다. 토지가치 향상해서 크게 향상될 수 있고 이 정도의 판례를 알고 있어서 야산이나 시골에 분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묘가 내 땅에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판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료 청구를 위한 소송 누구 주인이 빨리 알아내서 그 주인을 상대로 지료 청구를 해야만이 그때부터 지료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지료가 액수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얼마를 줘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거는 감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야산에 내 땅에 지방에 있는 내 땅에 무덤이 있는데 남의 무덤이 있다. 내가 허락한 적이 없지만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면 주인 찾아서 소송을 해서 지료 달라고 하면 지료를 주든지 아니면 묘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묘 기직경관에서 새로운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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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